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공포 겸지 직전에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당선 가능성은 오세훈 후보가 62.3%로 박영선 후보를 거의 30% 가까이 앞지르면서 격차를 더 부려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를 받아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7.5%가 오세훈 후보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36%가 박영선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세대별로는 오세훈 후보가 전 연령대에서 박영선 후보를 앞섰습니다. 18세에서 29세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51.2% 박영선이 32.7% 그리고 30대가 52.8% 그리고 박영선은 39.1% 40대가 오세훈 후보가 50.7%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43.3% 40대에서도 완전히 오세훈 후보가 5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50대는 오세훈 후보가 51.7% 박영선은 45.8% 60세 이상은 오세훈 후보가 73.4%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24.9%로 큰 차이를 60대 이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청에서 박영선 후보가 앞서고 있고 그리고 보수청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각각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도청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배 넘게 앞서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66.5%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28.1%의 지지율을 중도청에서 보이고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2배 넘게 중도청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62.3%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34.7%로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두 후보 간에 격차는 27.6%포인트였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7.1%에 달해서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미 표심을 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4%에 거쳤습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여권의 네거티브 공격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내곡동 땅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지율을 오히려 견고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차례 TV토론 등에서도 박영선 후보 등은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박영선 후보가 선거 전략도 다르게 하고 있는 것도 특색입니다. 민주당 이름 등이 적혀있는 유니폼 대신에 개인 복장을 하고 나오는가 하는 모습도 눈길에 띄었고 또 선거 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는 경우도 아주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선거 전에 말하자면 경선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라고 했던 박영선 후보가 지금 정작 본선에 나와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 특히 LH 사태 등에 따른 투기에 대한 분노, 또 불공정에 대한 반발 등이 나오자 지금 이런 정권 심판론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 선거운동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8.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5%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1%로 각각 조사가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은 16%, 17%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11%로 아주 저 밑에 하위로 쳐져 있는 양상입니다. 윤 총장은 이념 성향률로 보면 보수청과 정도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청에 자신이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비유를 보면 55.8%이고 중도청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5.3%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50대, 60대에서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청에서 42.5%의 지지율을 받았고 연령별로는 3, 40대에서 건수하게 윤 전 총장을 앞서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는 30대에서 각각 25.8% 그리고 26.5% 그리고 40대에서는 윤 총장이 30.9% 이재명 지사가 34.1%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건수하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약간의 3, 40대에서는 건수한 차이로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7일 재보선 선거를 일주일 앞둔 1일, 4월 1일이 딱 일주일이 되는 시점인데 선거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또는 보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은 1일 이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 이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그 이후에 4월 1일, 2일에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4월 1일부터 이제 여론조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 새롭게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또 공표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권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조사 발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5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